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모세다리 로켓걸 의족골퍼 한정원 6개월이 넘는 시간, 웰컴 드림슈즈와 함께 달려온 준프로를 향한 여정 지금 그녀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무게중심은 왼발로 이동하였고 클럽에너지의 손실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량을 더 늘리고 있는 한정원 선수 준혜원 선발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의족골퍼 한정원입니다 오늘은 세미테스트가 있는 날인데 학교에 확진자가 오늘 발생해서 제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시합을 못 가는 건 너무 아쉬운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프로님과 함께 아이언샷과 경기운영에 대해 훈련하러 갑니다 티샷 비거리가 늘어난 것도 정말 좋은 성과지만 그보다 의미있는 변화는 아이언샷 하실 때 무게중심 이동 밸런스가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임팩트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한정원 선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미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까요? 준혜원을 향한 도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화이팅! 웰컴 저축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모세다리 로켓걸 의족골퍼 한정원